기초 일단 스킨로션 38000원씩 하는데 스킨로션 드리고요. 여기에다가 안티링클 크림은 크림이 2단지가 갑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많이 신경 쓸 것 같아서 여기가 2단지 더 챙겨드리고요.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이드로겔 팩도요. 오늘 5팩에 5팩 총 10팩을 보내드립니다. 한 상자 20000원씩 보이시죠? 눈가 주름 더 예민하시잖아요. 오늘 45000원 상당에 눈가 아이패치까지 오늘 다 챙겨드리는 날이니까 오늘은 기초뿐만이 아니라 집중 관리까지 제대로 해보실 수 있는 날입니다. 여기에 스킨로션만 드려도 38000원 38000원이면 글쎄요. 오늘 구매하시는 가격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뭔가 쫀쫀하게 피부를 잡아주면서 심지어 주름 개선 기능성까지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눈가 관리, 입가에 팔자 주름 관리 아니면 이마에 점점 늘어나는 주름 관리하는 데도 너무 좋으실 거고요. 보통 이제 스킨로션 쓰시고 나서 엄마들이 뭐 쓰시느냐. 에센스나 세럼을 쓰시고요. 혹은 아이크림을 쓰셨어야 된단 말이죠. 저희 락로즈 같은 경우는 스킨로션 쓰고 크림만 쓰면 끝납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는 거예요. 이 성분 자체가 락로즈라고 해서 요즘 장미수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으시죠? 그럼요. 장미수 가지고 관리 많이 하시는데 바위에서 피는 장미, 락로즈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보습력이라든가 힘이 남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 크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되직한 느낌일 거예요. 쫀쫀하면서 되직한 느낌. 푹 하고 패이는 게 아니라 쫀쫀한 영양 크림 같은 느낌인데 손등에 살짝 올려볼게요. 이렇게 조금만 바르세요. 너무 많이 바르지도 마시고 조금만 발라도 펴발리는 느낌은 진짜 기가 막힌데 싹 하고 스며들고요. 그리고 쫀쫀하면서 탱글탱글한 이 느낌. 이게 지금 모두 다 주름 개선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집중 관리하실 수 있는 팩을 드립니다. 이 팩은요. 제가 보고 너무 놀란 게 지금 보이세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보시기에도 뭔가 투명한 젤리 같은 느낌이죠? 피부에 착하고 밀착되는데 이게 그냥 세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안에 부직포즈 전혀 없이 그냥 탱글거리는 이런 젤리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드리고 심지어 따뜻한 물에는 그대로 녹아버리는 제형. 이거는 젤리 그냥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센스를 그냥 통째로 얼굴에 올려놨을 때 느낌처럼 느끼시면 되는 거고요. 얼굴에 쓰실 수 있는 마스크팩부터 아이패치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눈가 관리부터 얼굴 집중 관리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눈가랑 이 팔자줄을 두 개 붙이거든요. 그런데 얼굴을 꽉 채울 정도로 사이즈가 커서 이래서 너무나 좋고요. 우선은 붙이는 순간이요. 시원한 느낌과 함께 촉촉하게 스며든 느낌. 뗐을 때도요. 뭔가 번들거리는 기보다는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느낌 안에서부터 강나는 느낌 촉촉한 느낌으로 정말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주더라고요.